근데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윤기 형이 진짜 잘 나왔어요. 형, 형. 왜, 왜? 뭐야, 뭐야. 아니, 그냥 형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. 네 얼굴 웃기게 생겼다. 어, 청약사. 그런 게 아니에요, 그렇게. 미소가 나오는 얼굴이라는 거예요, 형. 네, 네. 되게 좋은데. 야, 조용히 해. 저는, 저는 슈아 형이 이렇게 한복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. 그러니까요, 내가 볼 때는 한복 모델 하잖아. 네. 윤기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.